이렇게 하는거에요? 어떻게 스치는거야 이거? 어디가 앞 어? 어? 이렇게 다 됐어 어? 이렇게 하는거에요?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잘못 만들어주셨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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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컵 차지 않았어? 어? 내 생각에 깎아 놓을까? 어? 어? 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? 어? 느낌 좋아 지금? 굉장히 좋아 지금 부드러워 한번 얹어볼래? 어? 어? 좋아 어? 찜지고 하니까 요리 장애인 같지 않냐? 어때? 좀 느낌 있지? 냄비에다가 물 1리터만 넣자 형 저한테 한 번에 두 가지 시키지 마세요 고기부터 가져오자 아니 고기랑 물이랑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배가 삼겹인지 아닌지 봐야되는데 안 빠는 쪽에 넣어 안을 빠는 쪽에 넣어 빨리 넣어 넣어 너 빠 빠 까 고추장 크게 한 스푼은 퍼래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닦아 그리고 물기에 탁 퍽 털어 고춧가루 두 스푼 뜨거운 물로 씻고 있냐 소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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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이렇게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나 그만하게 잘라 정우 씨 춤추면서 갖고 오세요 춤추면서 갖고 오세요 고추장 아 그 와중에 얘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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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씨 하이 하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비겨 야ие이 손 안 오세요 비겨 오야 손 손 손 안되겠어 제이홉 나 완성됐어 진영 나 완성됐어요 납진 않았어요 형님 야 너는 어떻게 한 거야? 태형이 잘했는데? 그 옆에 사람도 좀... 너 할래? 태형아? 야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그냥 꾹 눌러야지 바보야 와 대박 누룽지 아니겠는데? 아 붙인 게 아니야? 붙인 게? 불 끄자 뭐 붙은 거 같았는데? 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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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가자 자 여러분 파이팅이게 한 번도 안 춰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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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개요 두 개요 두 개요 두 개요 누구 있는 거 같지? 하나 둘 셋 일 일 자 오케이 마크 마크 일 일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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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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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해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손 내러 왔습니다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?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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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넣어보자 너무 많나? 조금만 뺄까? 조금만 어 오케이 형이 되게 강하네 파슬리가 그럼 하나만 더 빼자 히힛 힛 마늘은요? 마늘 어디 있어요? 마늘 여기 있어요 마늘 아니야 마늘 아니야 아니야? 아니야? 야 우리 잔 이 정도면 되겠지? 자 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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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너지 범인 나한테 킬 게 없는데 막 티더라 히힛 히힛 오케이 안에 줘도 돼요 맛 맛 찌개 좀 더 들어봤어야 됐나요? 약간 바실맛이 틀려야지 이제 바실맛이 틀려야지 그치? 너무 많이 샀다 오일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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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을 들렀구나 야채 맛이 너무 강해 그치 어 너무 세다 자시랑 마늘 마늘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러고 이틀 Q. 우리 하나만 소금 같은 거 겁나 벗자 하나만 딱 한 점만 아메리카노만 딱 한 점만 저 혹시 소금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? 한 번 한 번 먹어도 되니까 한 번 먹어도 되니까 먼저? 좀 더 형 뭐 탔냐 이게? 콜라 콜라 다른 거 타는데? 안 땄어요 콜라만 일단 넣었어요 먹어봐봐요 진짜 안 땄어요 그냥 소금 안 텄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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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안 텄당 형 안 텄당 형 안 텄당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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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넣었어요 우리 타임랩스 우리 타임랩스 소금 넣었어 소금 진짜요 안 넣었어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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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아 형 깨를 얼마나 넣는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썰어버려 썰어버려 이 똥을 없애버려야 돼 왜냐 다 썰어놓은 건가 이게? 그런 거겠지? 저 아무래도 오늘 당근이랑 쪽파 썰어 다 끝날 것 같아요 어 남준아 기대 중이야 이거 먹을 수 있겠죠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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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